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18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전시를 쭉 진행할 것입니다. 여전도회관 종로 5가에 있죠. 여전도회관 1층에 역사 전시관을 작년 7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성교정신과 또 애국정신 이런 것들을 함양시켜주고 또 계승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사 전시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작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게 올해가 6.25전쟁 70년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6.25전쟁 70주년 되는 해인데 저희들이 사실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자료들이 소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자료를 찾고 또 이제 구전으로 또 이제 짤막한 기록이 되어있는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역사 전시관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5개 구역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역에는 45년 해방부터 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그 모습과 예전도의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B구역이라고 해서 두 번째 구역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암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 그 총탄 포소리가 나면서 그 전쟁의 참상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두 번째 코스인데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전쟁의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마련했고 세 번째는 전쟁 중에서도 성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 모든 성교 사역들을 거기 소개했고요. D구역이라 해서 네 번째는 이제 예전도의원들의 헌신의 모습을 쭉 소개하는 그런 구역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쟁 중에도 전국의 그 연합회들이 그 지역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모습들을 담아낸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구역으로 편성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기독 여성들의 역할도 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참 그 예전도의원들이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활동했던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더 새롭게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 예전도 회원들 여성 성도들이 정말 수없이 사라진 많은 여성 성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참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우리 그 여전도에 제가 지금 50대 회장이에요. 그런데 17대, 18대, 19대, 20대 회장을 지내신 김필래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회장 시절에 전쟁이 막 나기 전이죠. 6월 초, 50년 6월 초에 미국의 국제회의에 가셔서 한국 교회와 여전도의 활약상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셨는데 가시어 있는 중에 이 6.25 전쟁이 이제 난 거죠. 그래서 돌아오시지를 못하고 1년 동안 미국에서 전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한국 교회와 여전도회를 알리고 또 많은 서방에 도움을 구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1년 계시는 동안에 남편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실 수 없었고 1년 후에 돌아오셔서 이제 광주에서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요. 또 이제 김순호 선교사님이라고 저희들이 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중국의 산둥성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피난을 안 하시고 이제 남아서 교회를 지키시다가 결국은 공산당에게 이제 순교를 당한 일도 있고요. 또 뭐 전 회장님들 중에는 김금련 회장님이라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 고아들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모세스 영화원이라는 그걸 조직해서 또 그 많은 고아들을 도왔고 또 저희 총무 중에 한 분인 이영숙 총무 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또 한쪽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매전도회 활동에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등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과 구제에 힘 썼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를 좀 만드는 기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여성들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몇몇 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의 그 수고가 있었고 저 여전도회가 1898년 평양 널따리꼴 교회에서 처음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된 여성들이 성교사님들의 조력자로서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집 밖을 출입하는 것이 잘 허용이 안 됐던 그야말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성경도 판매하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에 애쓴 그런 선배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훈격 상승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데 또 본회 7대, 8대, 9대, 10대 회장을 지내신 김마리아 회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굉장히 우리 독립에 협격한 공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의 훈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일본의 유학 시절에 그 2.8 독립선언서를 김원호 여기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정말 독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는데 이분은 2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하던 얘기가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결혼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독립의 꿈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독립을 맞이하지 못하고 27세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김마리아 선생님으로 비롯해서 정말 이 여성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들이 그 처음 초창기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그런 선배들이 계셨고 또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 한국교회의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니까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사역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전도회가 1898년에 평양 넓다리꼴에서 조직은 되었고요. 전국연합회로서의 규모를 갖춘 것은 1928년 11개 연합회가 그때는 전국에 11개 연합회가 있었는데 그 11개 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전국연합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71연합회가 있어요. 전국에 130만 우리 선교 여성들이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선교 교육 봉사 이 3대 목적 사업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으로서 우리가 참 그동안 수없이 정말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달려왔고요. 앞으로 이제 청... 2028년이 100주년을 맞는 여전도회 이제 창립된 지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앞만 해도 여전도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선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9개국 45개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2003년부터는 저희들이 아시아 미션 7.145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가 45개가 있는데 우리 71연합회가 45개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 7.145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군선교도 저희들이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굉장히 군선교도 저희들이 집중하는 선교 파트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여전도회 하면 봉사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취지하에 교도소 선교도 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도 하고 또 목회자 유가족협회도 돕고 미혼마음 시설도 돕고 많은 곳에 또 저희들이 사랑의 손길을 펴고 있고요. 또 복지재단이라고 있어요. 여전도회 작은자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6개 시설 경북 호남, 보성, 여수 이렇게 전국적으로 6개 시설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섬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여성들의 모습을 저희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미수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